평가하니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. 부영어 김지영이고요. 지금 39번까지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강의 또 열심히 제가 좀 찍었고요. 제가 사실 처음 해설강의 첫 문제를 딱 찍기 직전에 어떤 수강평이 이제 막 쏟아져 올라오고 있어. 여기저기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좋아. 근데 그중에 딱 한 수강평에서 내가 이런 수강평이 나올 줄 알았거든. 이런 고민이 있을 줄 알았거든.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. 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뒤에서 남몰래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. 제목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?였던 것 같은데. 자 봐. 지금 해설강의를 다 찍어본 결과 당연히 6월 평가원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정도로 난이도는 많이 수정이 됐어요. 정답률 보니까 지금 뭐 난리 났드만. 아니 뭐 대부분 지금 정답률이 아직 이게 확정적 정답률을 나뉠 수 있겠지만은 뭐 대충만 불러드릴까? 21번 밑줄함치금이 21, 아니 뭐 54퍼. 그 다음에 주제 제목이 원래 난이도 좀 있어야 되는데 66퍼, 78퍼, 어법이 75퍼.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는 조금 난이도 있었고 36퍼. 빈칸 4문제가 66퍼, 45퍼, 46퍼.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. 31퍼. 순서배열 6평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. 지금. 그때 우리 순서배열의 36번이 5담대 1등의 13퍼짜리 ACB 기억나니? 이번에는 한 45퍼. 37번이 63퍼. 38번이 한 60퍼? 59퍼? 39번이 75퍼.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로만 봐도 비빌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같은데. 이게 중요한 말이야. 다들 뭐 이번에 좀 쉬웠다 뭐 한다 라고 하는 대세적 의견에 티는 안 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되게 파이어 하면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어. 나는 아닌데.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거다. 왜 나는 안 되지? 왜 나는 이번에 다들 쉬웠다 했는데 왜 나는 똑같거나 아니면 점수가 더 내려갔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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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? 그동안 했던 게 많은데. 아 왜 안 오르는 거야? 이거 있죠. 특히 이번 시험은 주변 애들이 하도 이게 말들을 많이 할 거야. 이번에 뭐 쉬웠던 데 어쩌고 저쩌고. 근데 내가 지금 그 부분에 속해 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고민의 포커스를 자꾸 왜에다가 맞추면은 너만 속상하고 이건 해결이 안 돼. 그건 하루 이틀 정도 속상한 정도로 빨리 끝내야 되고 털어버려야 되겠고. 털기도 쉽지 않죠. 이걸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? 고민을 왜 그럴까? 나는 왜 이러지? 가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. Which one? 어디가 안 된 거지? 빨리 바꾸고 그쪽으로 집중을 해. 그러면 점점점 안 좋은 기억은 사라지게 돼 있어. 좀 더 빨리. 자꾸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만 하면은 안 돼 얘들아. 그건 그 누구도 모르고.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저는 왜 이럴까요? 최악의 제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에이. 에이. 이 세상에 최악이라는 게 뭔데?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. 어찌됐든 네가 약간 좀 빠르게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서도 다음 시험을 기대하려면 Y에는 기대가 없어. 그냥 거품처럼 사라지고 넘어가는 고민일 뿐. 이렇게 해라.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자꾸 속상해만 하지 말고 안 됐던 단어 뭐지? Which one? Which 단어? 어떤 단어가 안 됐냐고. 냉정하게 다시 봐. 애매함은 세모, 모름은 물음표. 단어 다 됐어? 그러면 해석. 개별문장 해석. 진짜 다 되고 얘기하는 거야. 아니면 그거 모른 상태로 그냥 예전 세월에 탓만 하는 거야. 냉정하게 하자니까. 해석 다 됐어? 그럼 뭐 해? 해석 다 된다라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? 이해는 되는데요. 키워드만 둥둥 떠다녀요. 이미지로 독해하시는 분들. 키워드 위주로만 가시는 분들.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어땠어? 유기적으로 스토리라인이 갖춰져야 될 건데. 그건 됐어? 세 번째 단계. 네 번째? 문장끼리 연결됐으면 스토리는 알았다는 소리고 줄거리 됐다는 소리야. 근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. 왜?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. 라는 명확한 기준의 순간이 있어야 돼. 기준의 포착의 순간. 이 있고 읽은 거야. 아니면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. 라는 그런 이미지로 문질렀던 걸로 이해해서 푸는 거야. 마지막. 제가 이거 얘기를 좀 더 하긴 할 건데. 오답 선지 싸움까지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야. 이 단계를 모든 문제에 적용해서 네가 작업을 먼저 다 하면 내가 이래서 여기가 안 돼서 그랬구나. 왜가 아니고 why가 아니고 which one? this one이 안 돼서 that one이 안 돼서 안 됐구나. 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. 그러면 너가 다음 시험을 기대할 수 있지. 그게 아니면 또 속만 상할 거라니까. 용기만 떨어질 거라고.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. 해설 강의 문제들은 요거 찍었고요. 뭐 웬만하면 제가 다 하는 문제들이죠. 그 다음 특징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...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 자 지금 빨간색 밑줄 쳤던 녀석들이 다 뭐지? 내용을 알아야 짚을 수 있는 문제지. 주제 파악이 기반이 돼야 짚을 수 있는 빈칸 주제 제목 그리고 밑줄 함추고 이미 문제야. 근데 나 이번 시험이 쉽건 어렵건 뭐 어쩌라고 의미 없고 오히려 너 지금 걱정해야 되고 6평이 여기였다면 9평은 여기일 수 있을 것 같아. 내 느낌에도. 그럼 여기를 칠 거란 말이야. 일반적으로는. 지금 이걸 너무 순서 삽입을 너무 밑으로 내려버렸어. 난이도를. 이렇게 안 나올 거야. 근데 다만 얘네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때문에 너 해설강의 꼭 가서 확인하시냐면 이번에 너네 평가원이 오답선지 쓸 때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해졌다. 더 확실해졌다. 미리 슬정만 얘기해드리면 예전에 좀 어려웠던 시대 상대평가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오히려 얘들아 오히려 지금보다 어려웠던 시대거든. 지문 난이도 자체가 말이 안 됐을 때야. 이해가 안 됐을 때야. 그래도 뭐는 됐었냐면 정답선지 하나의 방향이 딱 설정되잖아. 그럼 나머지 오답선지가 역방향이거나 반대선지라는 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았어.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평가원 6평 9평 공통적인 이런 문제의 특징들은 정답인 듯이 이렇게 끝나. 그러니까 정답이 아! 자! 이게 정답이라면 오답선지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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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야!야!야!야!야!야!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. 무슨 느낌이 날겠는가. 결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. 결을. 하지만 한 끗 차이에 이 느낌으로써 오답선지를 쓴 건 똑같습니다. 다만 그 정도가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해설강에 가서 다시 보시라는 거야. 나 지금 두려워. 나 지금 두려워. 진짜로. 난이도 조절해서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려온다. 그러면 여기 이 문제 이 시험에 기준 맞추면 안 될 것 같았을 거야. 있지? 얘들아. 29번 29번 이 문제도 5번 문제 중에서 올해 가장 쉬웠던 문제고 이게 좀 난이도 조금 있었죠. 30번이나 34번 문제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다 얘들아. 가서 확인해. 내가 선지 얘기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. 그럼 제 해설강의는 정답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려면 근처도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이렇게 푸는 거구나. 의미 없어요. 그거는. 근데 무슨 용도로 쓰시면 좋을 거다? 남은 두 달여? 맞니? 그동안에 내가 뭘 더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정하기 위한 수단. 이번 해설강의를 듣고 나서도 나는 뭘 더 해야 될지 이 중에 뭘 더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될지를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지금 뭐 답이 없는 거야. 그 정도로 내가 해설강의에 모든 문제마다 이게 부족하면 이런 강의 들으세요. 또는 이런 공부를 더하세요. 라고 다 말을 해놨으니까 이번 해설강의를 통해서 확정지어라. 남은 두 달 동안에 너는 쭉 나아갈래? 멈췄다가 돌아갔다가 나아갈래? 아니면 돌아갈래? 더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무슨 느낌지 알겠죠? 네. V단어 뭐 수강평에도 V단어 고맙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. 문제 번호고요. 단어들입니다. 스트러글 뭔지 알죠?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이번에 두 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고 에이전시 행위 또 맨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행위나 행위자 행위 성공 아닌 거 알죠? 연속인 거 차지하다 어떤 거에 뭐 맨날 계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 설명하다나 어떤 걸 차지하다 제너럴 선지에 나왔을 거야 이번에 전체적인 걸 얘기했죠. 이번에 이거 되게 세게 나왔지 그 신원에 신화 사실이 아니냐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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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세게 나왔어 아마 이게 초반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이건 선지에 나왔고 인포드 소리가 뭐야 조음이지 인포드 정보 이러지 말고 조음이지 built-in 내재된 거잖아 타고난 거 이번에 수거 되게 세게 나왔지 not so much a as b 뭐 해야 돼? a가 아니고 b다 빨리 잡아냈어야 되는 거 오리엔트의 본질 이미지는 뭐였죠? 방향 그럼 방향을 잃게 하다 디스 오리엔트 뭔지 알죠? 뭔가 아닐 거라는 의심 유혹이잖아 이게 이번에 되게 직결됐었는데 제가 이거 해설 강의에서 좀 아쉽다 이 단어 말고 딴 거 주시지 라는 말도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건 좀 하면 안 되는 약간의 부정적 뉘앙스의 유혹이죠 인파이팅 초대할 거야? 아니 attractive 정답이 그대로 일치했던 단어 둘 다 부위 단어 있다 정답 선지에 나오잖아 인파이팅 adjustment 물론 이걸 모른다고 부르진 않지만 본질이 이미지 어떤 이미지? change 조정도 맞지만 change 변화 built-in 또 나왔고요 뭐 고정도 고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의 경향 평가원이 만들어낸 선지의 경향이 이제는 거의 너무 확정인 것 같아서 확실한 반대의 선지 느낌보다는 작종 선지를 졸라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라도 일단 첫 번째 최근에 제가 발간했었던 N제 V112제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자습용으로 쓰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될 제 마지막 V 모의고사 V 모의고사 좀 더 많이 회차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러고 싶거든 근데 이거는 제가 뼈가 갈아 넣어진 모의고사에서 그게 쉽지는 않아 얘들아 대신 다음 모의고사는 3회로 나오잖아 3회차로 나올 거니까 선지를 다시 좀 수정을 할 예정이에요 선지를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잡종이 느낌이 나게 정답인 줄 알아서 정답 이런 느낌이 나게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관점을 좀 바꾸라고 아 왜 나는 다른 애들은 잘 봤다는데 왜 나는 왜 나는 왜가 아니야 which one 알겠죠? 김정이었습니다 門은 3회로 오늘いう 안ję